윷놀이 친구들 하이오 하이오 오늘 용영희 선생님이랑 같이 윷놀이를 할거에요 윷놀이 재밌어요 윷놀이 왜 할까요? 재밌으라고 하여 아닌데 맞춰보세요 왜 할까? 설에요 다 모여서 하는거에요 아 맞아요 이제 좀 있으면 설이죠 그래서 설과 관련해서 윷놀이를 할건데 용영희 선생님이 윷놀이 고수라고 하시니까 같이 윷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호빈 선생님은 하얀색 캐릭터와 하얀색 말을 선택했구요 용영희는 용영희 캐릭터랑 이렇게 말 모양 가지색 선택했어요 누가 이길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서 정하는거 같은데 저부터 던집니다 네 점지 낙을 해버렸어 떨었다 갔어요 용영희 선생님 던지세요 제가 던지겠습니다 네 자 어 개가 나와서 용영희 선생님 던지세요 우와 네 용영희 선생님 던지세요 영 걸 참고로 말은 4마리가 있습니다 걸 가셨으니까 제가 걸로 잡을게요 던져 어 윷 어 윷 아 윷 아 윷 윷 윷 윷으로 가고 윷으로 가고 개로 가고 헤헤 윷 윷 윷 윷 윷 윷 윷 윷 윷 잡을 수 있어요 네 잡을 수 있어요 저렇게 잡으면 안 쓰다라는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개! 개! 또 잡을까요? 걸! 또 개 걸! 절로 가야겠어요 이제 많이 올라가겠네요 저는 잡겠습니다 던지세요 못 잡지요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? 제 차례입니다 걸! 또 개 걸! 절로 가야겠어요 좋아요 최단골이에요 저는 걸로 잡겠습니다 던집니다 그렇지 잡았다 잡고 한 번 더 어 잡혔어요 한 번 더 윷! 그렇지 그렇지 맞다 윷! 그렇지 그렇지 맞다 걸 그러면 윷으로 두 번 옮기죠 새로운 말 선택 옮기고 윷으로 옮기고 아니 걸 말고 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말 선택 걸 먼저 였는 것 같은데요 윷 이동 아 여기 없는 거예요? 새로운 말 선택 윷 이동 어 한 번에 세 마리 가는 거예요? 한 번에 세 마리 엿장선을 놓으셨어요 저 잡을 거예요 으아 이럴수가 보셨죠? 바로 잡아버리고요 세 마리 잡아버립죠 아니 근데 용길 선생님이 아까 이상하게 나와서 그러셨는데 말을 안 듣고 빨리 하세요 헤헤헤 개 개 남았어요 개 남았어요 이제 보내야죠 네 다시 이제 제 회전 던집니다 개 개 남았어요 올라가세요 제가 도로 잡을게요 올라가셨어요 제가 도로 잡을게요 네 그러시면 돼요 개 집어넣어야겠어요 네 오 벌써 너 들어가세요 아 벌써 한 마리나 하셨어요 아싸 제가 합니다 던지고 도 도 도 올리고 도 올리고 네 제가 합니다 네 도 걸 걸 걸 걸 걸 걸 걸 앞으로 가야겠어요 네 자 네 차례입니다 걸 걸 걸 새로운 말 선택 새로운 말로 걸로 가고 글로 가고 괜찮네요 네 어 저는 개 어 잡을 게 없어요 네 그냥 갈게요 네 저는 이번에 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던져 유 유 우와 개 걸 유 걸 걸로 먼저 갈게요 새로운 말 선택 선택 걸로 가고 여기에요 그 다음에 유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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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요 네 거리에 있는 것을 유스로 보겠어요 이걸요 네 유스로 네 도망가야겠어요 네 걸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갈 수 있어요 네 이걸로 이렇게 도망가고요 저도 던집니다 던지고 개 개 개로 따라갈 거예요 오 빨리 도망가겠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도 개 걸 세 칸 가야겠어요 걸 아잇뚜 의미가 없네요 근데 세 칸 가세요 자 이번에 유스로 나올 거예요 던져 유 걸 걸 따라가겠습니다 걸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무서워요 저거 두 마리네요 네 맞아요 역전색 될 것 같아요 개 어 또 도망가시네요 안에는 유스로 유나와서 잡으러 갑니다 유나와서 잡으러 갑니다 유나오지 마세요 유나오지 마세요 유나오지 마세요 유나오오오오 육 그렇지 잘입니다. 걸렸어요. 던져! 다행이에요. 네, 그 친구를 내릴게요. 내립니다. 던지세요. 육이 나왔어. 또 육이 나왔어. 육육거리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보내야겠어요. 무서우니까 보내고 이동하고 거리 남았어요. 거리 남았어요? 네. 또 이동해야겠어요. 두 번에 이제 차례. 2번에 이제 차례. 던집니다. 던지시고 우와! 또 던집니다. 어, 개로 일단 저 친구 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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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로 나고 뭐로 나고 나고 한 마리 남았대요? 네. 어, 개밖에 안 남았대. 너도 이번에 육이 나온 것 같아요. 너뇨! 아니에요. 개나왔어요. 제가 잡을 뿐이요. 네. 걸! 어? 아하... 또... 괜찮아요. 이거 이동합니다. 딱 맞아요. 나도 개에서 이동할게요. 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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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갔어요. 아... 이렇어. 자, 모! 도! 모! 도! 빛! 뒷쪽! 뒷쪽! 칭! 뒷쪽! 뒷쪽 가세요 빨리! 아싸, 이제 걸로 잡는다. 하나, 둘, 셋! 퀄, 퀄, 퀄! 흐아!!! 우와!!! 으아아아악!!! 으아아아아악!! 으아아악!!! 으아아앜악!!! 지 것 같아요. 잠깐만 여기서.. 걸! 걸! 제껄 있어요. 던지세요. 던집니다.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걸! 오.. 새로.. 새로 나갑니다. 난 잡을 게 없어서.. 던집니다. 오케이. 저걸 어떻게 잡죠? 빨리 깔아 오셔야겠네요. 어.. 뭐뭐뭐뭐 나와야겠는데요? 네 맞아요. 그렇게 많이 나와야겠네요. 오! 유!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. 개.. 개하고 유타면 되겠는데요? 맞아요. 그럼 되겠는데요? 개하고.. 유타고! 좋아요! 클났다. 던지겠습니다. 이번에 유씨 나와야 될 텐데.. 던집니다! 걸! 이러면.. 걸 나오면 잡히는 거잖아. 어? 걸 나오면 잡을 수 있어요. 과연.. 과연.. 지금 걸 나와 있는데요? 과연.. 지금 걸이에요.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. 네 빨리 던지세요. 아니예요. 네 빨리 던지세요. 걸! 걸! 아.. 유치해요. 다행이다 다행이다. 과연.. 걸이 나올 것인가? 걸 나와야 돼요. 걸! 걸! 야아아아아아아악!! 잡았죠? 걸이 남았어요. 자.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유수로 잡으셨어요. 우리는 걸로 잡는 줄 알았는데.. 아! 맞네요. 유수로 잡았는데요? 둘 다 멍청한 걸.. 좋아요. 던지겠습니다. 던집니다. 걸! 새로운 마음으로 걸 가고.. 걸 잡는 건 아니시겠죠? 걸 잡을 건데요? 과연? 아! 개 나왔대요? 네. 쫓아갈 거예요. 네. 쫓아오세요. 자! 이번엔 저는 유수를 할 겁니다. 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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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나왔대요? 하.. 글로 잡으실 수 있네요. 맞아요. 글로 잡을 거예요. 오세요. 글로! 아하! 또 옵니다. 또는 쫓아올 건가요? 그럴 거예요. 자! 저는 이번에 걸 나옵니다. 걸! 아! 개 나왔습니다. 자! 박빙이죠. 한 마리씩 남았어요. 어.. 유수님 걸 안 나오면 폐색이 짙죠? 보세요. 지금 걸 나올 겁니다. 과연? 걸! 아! 개! 아직 도가 남았어요. 도가 남았어요? 자! 갑니다. 제가 던집니다. 뒷도! 던져! 걸! 저는 이제 조금씩 가면 그냥 별.. 그게 없음이 좋죠. 저는 도 안 나오면 망하겠는데요. 나가라 도! 뒷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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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도 나오셨죠? 뒷도를 두 번이나 하셨어요. 던져 뒷도예요. 와.. 대단합니다. 던지겠습니다. 오! 멀리 못 갔어요. 차근차근 타고 이번에 개 나오시면 가능성이 있습니다. 개 나오겠어요. 개! 걸! 걸.. 걸이나 내요. 아직 뒷도가 남았어요. 승패가 결정되고 나와도 던집니다. 뒷도! 던져! 뒷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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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수가.. 맞췄어요. 과연 용혁희쌤은 육이 나올 것인가? 도! 개! 걸! 육! 육! 육 나오면.. 개! 개! 과연.. 저는.. 던지다! 던졌다! 개! 좋아요. 이제 저는.. 모만.. 모 5하면 나오면.. 2보 전진 1보 후퇴! 과연 용혁희쌤은 육이 나오고 개가 나오면 가능성이 있어요? 가능성이 있어요. 네. 일단 육이 나오고.. 아아.. 다시 한번 안 돼요. 그럼 기능이 2, 3.. 허.. 뒷도 한 번만 해주세요. 네. 한번 도전해볼게요. 뒷도! 과연! 뒷도! 앞에! 그린났어요. 완전히 3간만 남았습니다. 자! 던지세요. 뭐! 아아..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. 제가 뒷도 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죠. 과연! 던지다! 던지다! 보아아! 하하하하하하 한 번 더 던지고 흐핳 포비 선생님이 이긴 걸로 교정이 낫습니다. 지금까지 용용이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게임 표시됐어요. 빠이오! 다 졌으니까ANCY 또 꼭 사주세요. 또 국먹으면 101살 되는데 괜찮아요? 괜찮아요 네 빠이요